일본에서 면세 받을 때 줄 안 서는 꿀팁! 보통 동키호트에서 쇼핑을 많이 하시는데 근처 아인즈 토리표에 가보세요. 한국의 우리병 같은 곳인데 테스트도 훨씬 많고 깔끔해요. 일본여행 필수템인 약이나 파스, 소화제 등 먹을 것 빼고 없는 게 없어요. 화장품이나 컬러렌즈, 속눈썹 클렌징폼, 향수 같은 거 대부분 다 판매하고 있는데 면세줄 한 애도 안 기다리고 살 수 있어요. 같은 시간 동키호트 면세줄 싫어? 쇼핑하실 때 참고하세요.